2월의 마지막 날, 신진서와 변상일, 변상일과 신진서가 만나게 됐습니다. 일명 신변, 변신전이라고 불리는 대결이죠. 바둑리그에서 장고대국에서 두 선수가 맞붙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두 선수는 44번을 만나서 신진서 선수가 37번, 변상일 선수가 7번의 승률을 가져갔어요. 승률이 약 85%,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최근 3년간 무려 1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일 선수 입장에서는 거의 신진서의 이름만 들어도 악몽을 꿀 정도로 철저하게 눌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두 선수의 45번째 대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국은 신진서 구단이 흙을 잡았고요. KB리그 장고대국은 각자 40분에 한 수의 20초가 늘어나는 시간 누적 방식, 피셔 방식입니다. 신진서 선수가 농신배를 끝나고 와서 두 번째 대국이에요. 신진서 선수는 오늘은 또 소목 2개를 차지하고 2칸으로 굳히는 신진서 흙 잡았을 때 포석이 되게 다채롭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1칸으로 굳히니까 이거 신진서가 좋아하는 굳힘인데 변상일 선수가 뒀어요. 그리고 걸치니까 나릴자로 받고 한 칸 서로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이거 두치고 젖혀서 두니까 단수치고 여기를 쭉쭉 밀어가는 여기까지는 저희가 참 많이 봤던 포석이에요. 여기서 아예 손을 빼고 두던가 흙이 젖히면 다시 끊어져서 따로 국밥 이거 이런 거 딩하우랑 신진서 전에도 이런 바둑이 나왔죠. 또는 여기서 이제 바로 젖히고 끊고 뭐 이런 진행도 저희가 많이 봤는데 야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여길 하나 끊고요. 백이 늘었죠. 이제 여기 두면은 이렇게 선,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선수 활용을 하고 중앙을 뭐 이렇게 젖힌다든가 이렇게 가는 건데 하나만 끊어놓고 여길 둡니다. 예 이건 이런 형태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모양이 원래는 백이 흙이 이렇게 두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백이 여기를 밀어버리면 대손해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배석이 흙이 좋아요. 예 그래서 이게 흙이 좋습니다. 놀랍게도 이 선택이 이 선택이 블루스팟이었어요. 여기를 끊어놓고 저친수가 블루스팟 그리고 백도 여기 끊어야 되고 이 진행이 서로 간에 최선의 진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이 모양에 대해서 연구가 잘 돼 있는 거죠. 이러고 여기까지 오고 자 이렇게 두 칸을 벌려가면서 사실상 거의 나온 적이 없는 신형인데 잘 어울린 그런 바둑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여기를 한 칸 뛰면서 상당히 재밌는 흐름의 바둑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거와 이 한 칸 뛰는 교환은 원래는 흙이 해서는 안 되는 교환이에요. 지금은 중앙 쪽으로 당연히 돌이 가야 되는데 여기를 교환해서 백으로 한 칸 뛰기 한 다음에 신진서 선수는 여기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붙일 때 끼워서 여기를 두고 끊어서 이 한 칸 교환이 없으면 만약에 여기를 그냥 씌웠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씌우게 되면 백이 붙이고 여기서 이걸 끊은 다음에 이 두 점을 잡아버리면 흙이 이상합니다. 요석이 죽으니까. 근데 여기서 요 교환을 한 거예요. 이 교환이 돼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이거 끊는 수가 안 되죠. 때리는 순간 이 두 점이 안 죽으니까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련의 진영입니다. 따내고 막고 여기서 흙은 백은 당연히 끊고 싸워야죠. 여기를 뭐 이렇게 그냥 두 칸 뛰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시켜주면 이건 백이 많이 당한 겁니다. 변상의 선수도 당연히 끊어갔고요. 그래서 싸움이 복잡한 싸움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래프상으로는 서로 만만치 않았어요. 만만치 않은 진행인데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그렇게 달가운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변상의 선수가 상당히 좋아하는 난전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중앙 한 칸 뛰고요. 백이 이제 서로 당연한 자리를 뒀죠. 그리고 이제 하나 입구자를 붙이니까 여기를 하나 찝어놓고 는 수가 일단 좋은 행마고요. 자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계속 나를 자로 씌워갔는데 이게 막상 백이 밀고 나오니까 봉쇄가 안 돼요. 여기를 막자니 젖힌 다음에 그냥 틀어막아 버리면 이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젖혀도 끊어서 여기를 두더라도 단수 치고 빈상각으로 나가면 백이 봉쇄도 안 돼요. 설령 봉쇄가 된다고 해도 여기 단수 치고 먹여 치고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이게 다 촉촉수 형태이기 때문에 수상전도 안 됩니다. 이게 틀어막는 게 바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형태가 치받고 둬도 역시 단수 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여기를 그냥 치고 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죠. 흙이 박아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입구자를 선택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신진서 선수가 날일자 쉬운 거로는 그냥 한 칸 띄어서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천천히 진행을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전에 신진서가 바로 씌워서 약간은 지금 흙이 좀 핵마가 곤란해졌어요. 자 이제 밀고 나가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서로 간에 굉장히 어려운 형태인데 이쪽을 어디가 받아주면 이제 신진서 선수는 여기를 밖에 젖혀서 봉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니까 변사현 선수도 손을 뺐죠. 두 점머리를 두들기고 자 이러고 여기를 이제 붙여가면서 또 한 번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이 정말 절묘한 수를 추천을 해요. 이 돌이 보시면 지금 이게 흙이 먼저 돋아도 안 죽습니다. 여기를 두면 단수 쳐서 나가고요. 봉쇄가 안되죠. 나를 자를 씌워도 여기를 단수 치면 역시 봉쇄가 안되요. 예 계속 나가면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는 수가 좋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밀어도 막아서 못 빠져나가고요. 단수를 쳐도 이어서 잡혀있죠. 백도 여기서 그냥 나를 자로 가는 수가 좋은 수인데 흙이 잡으려면 이렇게 두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요거 당하죠. 이거 당하고 이런 식으로 나를 자 맞으면 두 점을 잡고도 또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오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를 둘 때 흙도 정수가 이렇게 둬야 돼요. 물론 단수를 치면 수가 나지만 이렇게 선수로 이쪽을 관통을 하고 여기 딱 끊어서 싸울 수가 있으면 이거는 흙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백도 최선은 여기서 이쪽으로 손을 돌리는 그런 흐름이 될 텐데 이게 정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여기를 붙여요. 응수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받아주면 그때 나를 잘 씌우겠다. 호구가 되니까. 이건 잡을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변상의 선수가 일로 반격한 수가 좋은 수였고요. 흙이 젖히니까 여기를 끊고 단수 친 거 그리고 딱 늘어버리니까 갑자기 신진서 선수가 곤란해졌어요. 이 장면에서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뭔가 이 이 형태에서 착각이 있지 않았나 이 백이 이렇게까지 두지를 못할 거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끊고 나갔잖아요. 이게 지금 단수 친 거 팹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냐 백이 근데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변상의 선수 이렇게 두 수 있는 이유가 팻감이 없어요. 흙한테 여기를 그전에 이 교환을 하나 해놓더라도 이 교환을 할 수 있죠. 이런 모양인데 자 따냅니다. 팻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안 받아요. 해소해버려서 이 세 점을 잡더라도 여기는 해소를 이제 이쪽으로 해소하겠죠. 여기가 워낙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좋습니다. 지금 패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백이 이렇게 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신진서 선수가 단수 치고 단수 친 다음에 패를 못하고 그냥 한 점을 잡습니다. 한 점을 잡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딱 바꿔치기를 해서 이렇게 돼서는 변상의 선수가 우세를 잡았어요. 신진서 선수가 너무 성급하게 싸움을 걸어갔다가 여기서 좀 피해를 본 거죠. 자 이제 흙은 뭐 여기밖에 없습니다. 끊어서 또 한 번 전쟁을 옮겨갑니다. 단수 치고 뭐 이 장면에서 변상의 선수가 한 번 더 밀고요. 흙이 이제 뭐 받아주면 이제 입구자 정도 나가주면 중앙이 지금 흙이 정리가 안 되니까 신진서 선수도 여기를 뒀고요. 하나 젖혀서 기분 좋은 교환을 해두고 자 여기서 백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다면 곤란하죠. 이게 예를 들면 이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백이 또 후수로 살아야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신진서 변상의 선수의 이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이 찝은 수가 축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지금 뒤로 칠 수밖에 없는데 이어서 여기를 이어도 끊어서 이거는 흙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예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렇다고 뭐 중앙을 이렇게 밀어도 중앙이 이제 이제 내점이 걸리기 때문에 흙이 무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것은 버리고 새 출발을 합니다. 자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가온 신진서 선수의 수도 배워둘만한 좋은 수죠. 단추에서 흙이 별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것도 백이 안에서 살기 때문에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렇게 끊는 자리를 들여다보는 이런 수가 좋은 행마예요. 백이 호구 칠 때 하나 늘어놓고 한 칸을 띄어서 집으로 이득을 보면서 흙을 은근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날일자를 뒀는데 자 이제 이 장면서부터 신진서 선수의 행마를 보면 신진서 선수가 이 바둑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신진서 선수는 이때 바둑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공지능의 추천수는 여기 교환 하나 해놓고 여기까지 가는 거였는데 뭐 3까지 가진 않더라도 중앙에 듣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진서 선수는 바둑이 괜찮다라고 보고 여기를 그냥 지켰어요. 실제로는 바둑은 지금 아주 어려운 바둑입니다. 팽팽한 상황인데 그래서 신진서 선수는 그냥 지켰고요. 자 여기를 날일자를 두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두 칸으로 뒀는데 이 수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항상 선수거든요. 이 자리가. 왜냐하면 여기는 안 둘 수가 없는 게 여기를 딱 있는 순간 집도 굉장히 크지만 끊는 수는 안 되잖아요. 장문이 되니까 이렇게 씌우면 장문이 되니까 이 돌이 집도 크지만 선수예요. 있는 순간 백이 후수로 여기를 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수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돼있다라고 보면 이 자리는 너무 이상하죠. 뭔가 좀 더 갈 수가 있는 곳이니까 최소한 어깨를 짚는다거나 또는 눈목자를 간다거나 더 많이 갈 수 있는 진행인데 여기서 이 두 칸이 신진서 선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마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백이 이제 어쨌든 나갈 수 있는 행마가 여유가 생겼고요. 계속 밀자니 연결이 되면은 낙이 없어요. 어차피 흙이 여기 있는 거는 이걸 끊고 나가서 이거는 이 중앙이 이 내점이 잡히기 때문에 역시 안 됩니다. 여기가 뭐 다 선수라서 예 살릴 수가 없어서 자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이제 승부수를 던지죠. 어깨를 짚고 밀때 한 칸을 떼어 딱 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아쉬웠던 점이 하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장면에서 이 어깨 짚기 전에 먼저 한 칸을 뛰는 수가 좋았습니다. 이 수가 선수거든요. 백이 밀면 이걸 이어서 이 돌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길 두면 백이 지금은 뭐 여길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때 어깨를 짚고 나갔으면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이러고 흙이 먼저 한 칸을 뗄 수도 있고 근데 수순이 여기를 먼저 두고 뒀어요. 자 이러니까 변상일 선수가 여기서 그냥 끊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자리를 두는 게 일단 좋았고요. 이어주면 자체로 활용이 됐죠. 그리고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였는데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죠. 예 여전히 여기 있는 수가 있고요. 여전히 있고 백이 만약에 이곳을 끊어서 받아주면 여기를 교환을 해두고 손을 뺄 수가 있어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길 밀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변상일 선수가 이 붙여간 수가 기막힌 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중앙 쪽에 좀 더 활용을 하려는 거예요. 이 수가 지금 성립된 이유가 흙이 이걸 잊지를 못합니다. 이 흙면 끊어서 나갈 때 이 치받는 수가 생겨요. 이 껴붙인 수가 있어서 단수로 연결이 됩니다. 안 죽어요. 이 순간 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끼워 이었는데 이 교환을 한 다음에 딱 끊고 여기까지 교환을 끊은 거 여기서 이 변상일 선수의 핵마가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흙이 손에만 잔뜩 받기 때문에 이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딱 끊었는데 이제는 여기를 들여다보고 여기를 딱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는 데가 활용되는 게 많다 보니까 잘 안 죽습니다. 여기서 찝었는데 백이 호구치고 단수치고 딱 이어주니까 일단 흙이 선수는 잡았는데 이 백을 잘 공격이 안 되죠. 실전에 여기를 밀었단 말이에요. 바둑은 변상일 선수가 좋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이 장면에서 변상일 선수가 여기를 젖혀서 둬요. 이건 이제 변상일 선수의 판단인데 사실은 호구를 쳐서 이 요석을 살리는 게 그래프상으로는 블루스팟 짜리였어요. 한 칸을 띄더라도 이렇게 띄어서 연결을 해두면 이 백이 이 돌이 다음에 이런 데 나리자 씌우면 중앙이 다 걸리기 때문에 흙이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럼 그때 이제 이쪽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우변 쪽으로 가는 것이 요석을 살렸어야 된다는 건데 변상일 선수는 생각이 달랐어요. 일단 집으로 손해가 크니까 실전에 이걸 젖혀서 이 요석을 버리더라도 이렇게 이어서 나는 우변을 집을 짓겠다. 그러면 내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변상일 선수의 좀 그 착각이 있었습니다. 착각이라고 나는 판단 미스. 실전에는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그냥 있는 바람에 호구치고 이렇게 그냥 살았어요. 이래서 변상일 선수가 생각한 대로 흘렀는데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있는 수를 여기를 먼저 뒀으면 이 바둑은 역전이 됐을 거예요. 여기를 먼저 두면 이 백이 사활이 실전하고 달라요. 이거를 받아주면 똑같이 이어가더라도 모양이 아예 행마 자체가 중앙이 안형 자체가 안 나옵니다. 물론 치받더라도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뭐 찌르고 민다거나 해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은 사는 형태가 실전보다 훨씬 안 좋았을 거예요. 이 공격을 많이 당하는 형태가 됐을 텐데 뭐 적어도 찔러놓고 여기를 받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있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형태니까 실전하고 집 차이가 나죠. 그런데 신진서 선수가 그냥 이은 게 기회를 놓쳤어요. 백이 이제 호구치고 이거 너무 쉽게 딱 여길 두니까 살았죠. 자 이 순간은 바둑은 백이 살짝 줬습니다. 계속 미세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계속 미세한데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어딜 선택하느냐 여기를 갑니다. 이 붙인수 일종의 승부수죠. 그냥 가면은 그냥 가면은 이제 뭐 여기 두고 이런 식으로 끝내 이거는 흙이 득이 없어요. 그래서 일선까지 다 붙인 건데 여기서 변상인 선수는 뒤로 봤죠. 그런데 이 장면이 사실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자리라서 인공지능 그래프상으로는 여기서 여기를 두고 이 귀쪽을 살려주더라도 이렇게 조그맣게 살려주고 단수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를 막아서 정리하는 게 정수고 이랬으면 백이 좋았다. 약간이라도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이 초입기 속에 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귀에서 크게 흙이 살기 때문에 변상인 선수는 그냥 귀를 막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늘면서 이 변 쪽의 집이 많이 나게 돼서는 이바둑은 다시 반집 승부가 됩니다. 한마디로 예 뭐 인공지능의 추천은 그랬는데 사람이 선택하기는 좀 쉽지 않은 판단이었어요. 계속 어려운 수들이 나옵니다. 자 이러고 이제 가장 큰 곳인 눈목자를 일단 변상인 선수가 차지했고요. 바둑은 이제 어느덧 반지 승부로 가나 보다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이런 거 교환해놓고 그냥 여기 호구치고 나릴자 정도로 넘어가고 이랬으면 바둑은 미세한 데로 흘러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바둑이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가능했다라 이 수가 가능한다고 생각한 건지 여기서 신진서 선수의 승부수가 나옵니다. 이 붙인수가 승부수인데 뭐 의대인데 받아주면 당연히 득이죠. 여기 끊고 이거 끊고 막 이런 식으로 뛰면은 당연히 득인데 변상인 선수가 당해 반발하죠. 자 이러니까 이게 흙이 이쪽으로는 못 나가요. 틀어막이니까 자 그래서 젖혔죠. 결론적으로는 이게 흙이 안 되는 수예요. 변상인 선수가 정확히 뒀으면 여기서 바둑이 끝날 뻔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실전에는 혹으로 막았는데요. 이 수로는 여기를 이었으면은 이 바둑이 여기서 백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흙이 그냥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야 되거든요. 이쪽을 잇거나 뒤로 치면 이렇게 쳐서 이제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끊었을 때 백에게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여기를 가만히 느는 게 좋은 수예요. 딴 애도 뒤에서 막으면 이게 끊더라도 단수 치고 젖혀서 수항전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입구자 두고 이 모양인데 이게 안에 사는 형태가 잘 안 나옵니다. 이 여기를 밀더라도 단수 치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못 살아요. 안에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뒀으면 신진성 선수가 아주 곤란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변상인 선수가 그 수를 찾지 못하고 여기를 호구쳐서 받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딱 끊으니까 이제 모양이 좀 달라졌죠. 지금도 물론 여기를 둘 수는 있는데 지금은 모양이 여기서 따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젖히는 게 좋습니다. 아까는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를 젖히는 순간 이걸 막으면 한 점을 따내고 그냥 연결이 돼버리니까 이건 흙 100이 안 되잖아요. 100이 이제 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흙이 이걸 따내지를 않고 나중에 이쪽으로 활용해서 살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호구로만 쳐더라도 이건 수가 납니다. 수가 나더라도 100은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였는데 실전에는 여기서 여기를 그냥 일로 단수를 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흙도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단수를 치고 두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됐어요. 이제 100이 이거 두고 뭐 따내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이랬으면 바둑은 그냥 미세한 바둑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신진서 선수는 이 바둑을 좀 비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건지 그래서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어디를 두냐면 여기를 찌르고 이걸 끊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악수인데 그리고 나서 단수를 치고 여기를 단수를 치고 여기까지 단수를 칩니다. 이거는 신진서 선수에 끄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쪽으로 받으면 일로 단수 이쪽으로 단수 쳐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 자체로 그리고 100이 만약에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호구 쳐서 반발한다. 그럼 부분적으로 손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따내서 안에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늘어도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서 이 끊어둔 도를 활용해서 안에서 수를 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끄는 거예요. 그런데 변상의 선수가 일로 잡은 게 냉정했어요. 이렇게 잡고서 약간 손해지만 이렇게 되니까 이제 흙이 이걸 따낼 수는 없죠. 안에서 늘어서 안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단수를 치고 따내고 이렇게 단수 치는 교환을 해두고 여기를 딱 뒀습니다. 이 장면에서 변상의 선수의 여기 친 수가 승차기예요. 예, 승차. 그냥 단순하게 끊고 이런 정도로 진행됐으면 이바득은 미세한 흐름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상의 선수가 여기 친 수가 일단 좋은 수고요. 따낼 때 여기를 가만히 나가니까 여기 연결하는 거랑 여기 끊어서 이걸 통째로 잡는 게 맛보기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돼서는 변상의 선수 중으로 그래프가 확 기울었는데 이 모양에서 버티죠. 신진우 선수는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변상의 선수가 실전에 이걸 이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해서 여기를 받으면 끊어서 이렇게 잡아도 배기 좋아요. 그래서 신진우 선수가 여기까지 버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바득 들어서 두 선수가 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변상의 선수는 무조건 여기를 끊었어야 되고요. 여기 끊었으면 이게 집으로도 크지만 이게 끊어져 있으면 중앙 전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단수를 쳐주면 이어서 여기가 엄청 열버지죠. 이렇게 한 칸 단수 치면 이 단수 치면 끝내기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다시 들여다보고 끊으면 그렇게 집이 깨진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끊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신진우 선수는 당연히 단수를 쳤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당연히 단수 쳤어야 되는데 신진우 선수가 웬일인지 이거를 늘어요. 크기급백이 이걸 딱 연결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 단수까지 선수죠. 맛보기예요. 여기 중앙에 수 내는 거랑 이거 늘고 늘어서 수 나는 거랑 맛보기가 된 겁니다. 결국은 이쪽을 지켰는데 여기를 붙이니 이게 아주 괴로워졌어요. 흙이 간신히 여기를 둬서 연결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끊지는 못합니다. 끊는 거는 여기가 선수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가면 수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단수를 그냥 치니까 이거 잊지를 못하죠. 있는 순간 여기 두면 다 끊기니까 결국은 이렇게 연결했는데 엄청 많이 당했죠. 또 백흙 내점이 죽는 것도 남아있고 이렇게 돼서는 백의 승리가 결정이 났어요. 이후로 뭐 끝까지 진행이 됐지만 신진우 선수가 역전시킬 기회는 없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건 사실 좀 해프닝 같은데 신진우 선수도 이 바둑을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복귀 때 얘기했던 게 이거 단수 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안 쳤지? 너무 당연히 쳐야 되거든요. 단수를 쳤으면 바둑은 어땠냐. 단수를 쳤어도 백이 약간 우세합니다. 이걸 받아주면 반지 승부예요. 근데 받아주지 않고 여기를 막는 자리가 엄청 크거든요. 이쪽으로 돌이 오면 이 한 점 때리는 거 이거 물론 다섯 집 정도 되는 큰 곳이긴 하지만 안 받더라도 이 막는 게 워낙 큽니다. 이렇게 두면 뭐 한 집 반 정도 인공지능 그래프상으로는 백이 좀 우세하다고 하지만 아직 둘 곳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 바둑은 알 수 없는 바둑이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신진서 선수의 어 이거는 정말 약간은 약간 해프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는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거 나가서 결국은 이렇게 당해서는 승부 결정이 났고요. 결국은 좀 진행이 되다가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돌을 던졌어요. 끝까지 개가 했으면 세 집 반 정도 세 집 반 네 집 반 신진서 선수가 지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자 이 바둑을 변상일 선수가 이기면서 정말 수많은 기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기록들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기록들이 깨졌는데요. 일단 신진서 선수가 올해 2024년 두 번째 패배를 당했는데 국내 기사들에게는 전승이었거든요. 그동안 중국의 판팅이 선수에게 진 게 유일한 패배였는데 국내 기사 첫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신진서 선수 올해 20승 2패를 기록하게 됐고 이번 KB 바둑 리그에서도 전승 행진을 달고 있었는데요. 그 구연승이었죠. 그 연승 행진도 깨졌고 KB 리그 그 정규리그 통산 연승 기록도 깨졌고요. 그리고 변상일 선수에게 지금까지 15연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연승 행진도 여기서 멈추게 됐습니다. 변상일 선수 개인적으로는 대신진서전에서 무려 3년 동안 15연패라는 정말 악몽 같은 기간이 있었는데 15전 16기만에 신진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연패를 탈출하는 아주 기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